이 노래는 당근때 만들었다고요, 당근때 그래서 단동치기 그래요 당근때 단동, 아이동, 치기, 단동치기 쉽게 훈 이런 노래입니다. 짝짝두, 젠젠 이거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건 뭐죠? 곤지곤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든 놀이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곤지곤지, 짝짝, 젠젠, 짝짝 여기까지 시작 곤지곤지, 짝짝, 젠젠, 짝짝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 패턴이에요 2번은 두 번씩 했었죠? 곤지곤지, 짝짝, 젠젠, 짝짝 2번은 한 번씩 하는거에요 곤지짝, 젠짝, 시작 곤지짝, 젠짝 입을 크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입과 손을 맞추는거에요, 혀붕 곤지짝, 젠짝, 시작 곤지짝, 젠짝 2번이고, 3번은 이거를 삭는거에요 곤지, 젠, 짝짝, 시작 곤지, 젠, 짝짝 질문 여러분들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우리집 아이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곤지곤지, 짝짝, 젠젠, 짝짝 곤지, 젠, 짝짝, 곤지, 젠, 짝짝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실제로 곤지곤지 말이 어렵죠, 애들한테는 그 다음주에 오면 밖에 있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있죠? 쪽집에 시켜먹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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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짬뽕, 짬뽕, 짬뽕 이렇게 있어요 나름대로 창의성이죠 그러면 중국집으로 가볼게요 시작 짠elling, 짜장, 짝짝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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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s 그 다음에 동물 길에서 키우는 것 강아지 강아지가 있고 또 웅 웅 쨕쨕 냥 냥 냥 숲으로왔다 뭘 할까? 나물 나무 이름 대면 되겠죠 은행, 은행, 짝짝 단풍 단풍 짝 짝 은행 짝 단풍 짝 은행 단풍 짝 짝 여기는 쿵 소리가 나 이게 쿵이고 따예요 쿵 따 근데 처음부터 두 개를 따로따로 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같이 쳐요 그걸 덩이라 그래요 덩덩 덩덩 더더덩 덩덩 저는 그걸 쳐요 그게 이제 소위 인사박수야 박수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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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박자는 뒤가 좀 느려져 느려뜨려 척박이 강하고 처음에는 강이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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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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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한테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바꿔서 해줘요 안녕 안녕 선생님께 안녕 이런 식으로 시작 안녕 안녕 선생님께 안녕 친구들아 안녕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 안녕 친구들아 안녕 안녕 근데 자기 박수만 치니까 좀 그렇죠? 옆 사람이랑 치고 싶은 충동이지 않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아 안녕 즐겁게 놀아요 안녕 We are! Trailblazers are the best! We rise above, we do not rest! We rise above, we do not rest! Follow us, we'll lead the way! Gordon Parks is here to stay! Gordon Parks is here to stay! Hands are ready! Give me one! Give me two! Give me three! Bring it down! Eyes are forward! Voices off! Goal! Goal! I'm going twice! Goal! Goal! Got one! How much are you get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